저는 이재명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 이념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거는 유죄라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떠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빨리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이 정도 상에 입은 걸로는 들어누워서는 안 되고 재판을 밧줄에 묶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터지면 당사자 의견 다르고 사건은 목격한 사람들 다르고 경찰 입장 다르고 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의한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사건 초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되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에 이재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원 부지를 둘러보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에 대한 민승기 이 사람이 집덕의죠.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목 부위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이 된다. 여기 왼쪽 빗장근에 핏줄이 흐르는데 경동맥이 상해를 입으면 피가 팍 터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경정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데 그렇다 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고 경동맥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부위는 맞는데 어쨌든 여기에 손상이 가서 수술을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1월 2일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피습당한 건 오전 10시 반이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건 5시간 뒤에 오후 3시 넘어서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위급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부산대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맞고 여러분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직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무조건 가까운데 가라. 제발 사람 일단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의혹은 왜 옆에 최고 수준의 병원을 놔둬놓고 5시간이나 걸려서 수술을 받게 만드냐. 일부러 이재명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모론 음모론 차단합니다. 이런 음모론 퍼뜨리는 사람들 고발한다. 민주당은 그럴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를 해명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해명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월 3일 그 다음날이죠. 서울대에서 원래는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해를 입었고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그걸 얘기하면 돼. 그런데 갑자기 치솔해버려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나타나서 비전문가들이 튀어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그다음 날에 서울대 집도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과 협의한 결과 병원이 브리핑을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 말이 다른 거죠. 민주당은 서울대 병원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튀어나왔다고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합의해서 우리가 안 한 거다. 더 이상한 거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에 당대표 시절에 피습당했을 때 이때는 의료진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브리핑을 했어요.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무슨 얘기합니까? 흉기 피습을 당한 제1야당 대표의 건강 문제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은 민주당이 아닌 담당 의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상태와 관련한 정확한 성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죠. 공인입니다. 이재명이 어떠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 병원이. 그런데 더 서 괜찮은 건 뭐냐면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려요. 혼자 다 떠들고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화나서 질문 안 받습니까? 따지고 또 다른 기자도 아니 몇 가지 질문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세 번째 기자는 이렇게 사람이 모였는데 왜 그냥 나가시냐고. 이미 지금 음모론이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서울대병원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위급하다면 부산대병원을 가는 게 상식이고. 위급하다면 지금 막 초상 치르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 갔으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빨리 끊어라 이거야. 가족들이 원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웃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태였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헬기를 타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쭉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런을 해버려. 그러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괜히 헬기에 실었다가 더 나빠졌나 이재명이? 그래서 민주당을 실드 쳐지기 위해서 질문에 답 안 하고 도망가나? 헬기에서 이재명한테 뭔 짓을 한 흔적이 나타났나? 아니 이런 걸 음모론이라 하지 말고 본인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해지란 말이야. 상상을 하게 되니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민주당과 서울대병원이 짝짝공원에서 심각한 것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나? 국민들은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민승기라는 집도의 설명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뒷근육 1.4cm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이거는 부산대병원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을 입었다. 위급한 상태였다. 그래서 1시간 40분 걸려가지고 혈관에 9mm를 꿰맸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을 한 것이다.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주 예리한 전문가의 수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서울대병원의 캡장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부산대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서울대병원이 최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두 번째로는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에 따르면 아니다. 민주당과 가족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이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부산대병원도 처음에 환자 상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자창을 입었고 칼이 찔린 그게 있다는 거죠. 경정맥 손상이 있으니 이거는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가족과 민주당의 생떼를 쓰니까 데려가세요. 탐탁치 않지만 부산대 입장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입장은 부산대 너희가 올려보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니까 나머지 말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김영대 교수에 따르면 센터를 잘 아는 외부 의사들은 이재명이 왜 대체 서울로 갔냐. 다 의문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부산대병원은 의료진들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치료가 도저히 안 될 경우가 아니라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외부 이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탐탁치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헬기로 이동하기 위험할 정도로 위중하진 않지만 올려보냈다. 찔렸고 경정맥이 손상이 왔지만 민주당과 가족이 생때를 쓰고 지금 바로 죽는 정도의 위독함은 아니니까 올려보내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 소방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헬기에서 바이탈 체크와 산소 공급 등 기본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도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막 터져나오기 때문에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이 이 의심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캐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준석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창피하다 부끄럽다? MBC랑 JTBC도 그냥 막 극단주의자들로 몰아가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부에서 제기하는 나무젓가락설과 손톱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들로 좀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내부가 찢어진 것으로 나무젓가락으로 불가능이다. 부산대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응급과학과의 한 교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피부가 가로로 1.5cm가 찢어졌고 파였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아무리 세게 찔러도 이러한 상처는 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상풍 주사를 놨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칼에 베었다라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파상풍 주사로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주장을 아예 하지 마라 부끄럽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장이 사실과 진실의 단계로 가려면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히게 돼 있고 그 반론을 이길 수 있는 재발론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에 목 앞에도 빨간 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피를 닦은 휴지가 있고 여기 흰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오른쪽 손에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 색깔을 찾아보니까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 아닙니다. 넥타이 색깔 파란색이고요. 빨간 피가 흥건히 묻어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더 자세히 나오는데 피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쓰러진 뒤에 목 뒤에도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피의 양이면요. 손톱과 핸드폰 케이스가 이재명을 스쳤다라는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 이념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무죌라고 주장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거는 유죄라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떠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빨리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이 정도 상에 입은 걸로는 드러누워서는 안 되고 재판을 밧줄에 묶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변화는 거 아니고요. 다만 사실로 접근했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칼을 찌르는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죠. 왼쪽에 큰 칼을 갖고 있었고. 반면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무젓가락 같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찔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개딜모임 잼잼밴드라는 데가 있는데 잼잼밴드 응원 도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을 찌른 범인이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떻게 칼이 이렇게 짜리목당하냐. 그런데 경찰의 해명에 따르면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약간 튀어나온 뒷부분에 테이프를 감았기 때문에 그 뒤에 종이를 둘렀기 때문에 짧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범인은 칼침처럼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어제 밤에 잠 안 자고 이거를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수백 번 돌려봤는데 제가 보이는 것과 여러 가지 반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그냥 누르는 거 아니냐. 초반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훅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누를 때 무게 중심으로 이재명을 누를 때 손가락과 목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면 손가락과 목이 이렇게 붙은 채로 가야 되는데 누를 때의 장면을 보면 여기 손과 목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의 유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이고요. 제가 손톱이나 나무젓가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죠. 피의 양입니다. 피의 양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에서 봐도 확연하게 보이고 목 왼쪽 이재명의 오른손 목 뒤에 피가 흐를 정도로 피가 흥건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과 손톱만으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것은 경찰의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등삭육 칼을 개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오른쪽에 있는 등산용 칼과 혈은 대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보다도 왼쪽에 있는 칼과 오른쪽에 있는 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오른쪽으로 찔렀다면 왼쪽에 있는 손에 있는 칼은 왜 들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장에 무기가 몇 개 있었는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두 개다라고 딱 찍어주면 의혹이 다소 해소가 될 것이죠. 지금 경찰이 피습을 한 범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등산용 칼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증거인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자의 초기 상태와 관련해서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하는가? 이거는 맞습니다. 경정맥 손상, 과다출혈, 이재명을 찌는 것은 무엇인가? 손톱인가 핸드폰 케이스인가 나무젓가락인가?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첫 번째 경찰의 혈은 대조 이 주장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량의 피라는 반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등산용 칼이라는 경찰의 주장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반론을 얘기할 때 그 증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려면 아예 재발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합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손톱과 나무젓가락은 글쎄요. 현장 의료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가로로 1.5cm가 베이고 깊이 파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는 가능한 상처가 아니다. 그러면 경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이 있고요. 현장의 다량의 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현재 손톱 및 나무젓가락 또는 카라가 밀려서 그렇게 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가 딱 잘라 말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용 칼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지금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마저도 여론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에 납득할 수 없는 행보와 경찰의 불충분한 설명과 서울대병원의 오락가락 설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등산용 칼로 한 거 맞아? 정말로 이재명 위급한 거 맞아? 이런 어떤 여론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은 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 원했다? 또는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에 소화해야 되는 일정들이 서울에 많았다? 그거는 어디 다리 부러졌을 때나 어깨 탈골됐을 때 얘기고 지금까지 나온 가족들과 민주당의 설명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정말로 위독하다면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위급하지 않다라면 헬기를 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위반한 거다. 아주 멀리 병원과 떨어져가지고 헬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권을 사용한 거냐? 맨날 지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떠드는 민주당관 이재명인데 그거를 다 위반하고 서울에 간 거. 설명한 그 근거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을 믿을 만한가? 노, 믿을 만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질문도 안 받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수술 한 다음 날에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시원치 않다라는 거. 이재명의 전원 사유는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병원을 옮긴 이유 하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특권을 사용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믿을 만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의심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해명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을 때 민주당은 도대체 먼지거리를 했길래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냐. 네 번째, 이런 의혹들은 남지만 이재명을 찌른 것이 손톱이나 나무젓가락이라는 주장은 좀 더 합리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의심도 안겨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